남은 3팀 중에 총 상금 1억 원의 주인공이 될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3위는요. 시청자 판정단에게 400점을 획득했습니다. 18170점을 획득합니다. 3위도 대단합니다. 사실 딱 3위만 했으면 좋겠다, 진짜 되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딱 중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무대를 준비했는데 진짜 3위를 하게 되어서 소원을 성취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최고!